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우선 중국 증시 한절평으로 줄여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지표 부지는 오히려 부양 기대감으로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중국의 6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CPI는 0% 그리고 PPI는 마이너스 5.4%로 2009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계속 디플레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일단 6월 물가 지표를 좀 살펴보면 CPI의 경우에는 유가 하락, 육류, 과일 등 식품가격 하락, 그리고 임대료 하락 등의 영향을 받았고 CPI 같은 경우는 비철금속이랑 석탄, 철강 등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지표를 끌어내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 내 경제 성장 동력이 강하지 않고 내수부진, 심리부진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정부의 부양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국무원 리창 총리도 이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학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경기부양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소식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이달에 있을 정치국 회의에서 경기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강력한 경기부양책보다는 경기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소비라든지 첨년대조 이런 선택적인 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고 있는 데에는 과거 경험에서 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중국은 4조 위안에 달하는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했었는데요. 이는 당시 중국 GDP의 13%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부양책이었습니다. 확실히 이거를 통해서 당시에 단기간 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지방정부 부채가 급증을 했다거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 등 이런 단기간 내에 되게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초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동안 부동산이나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당시와 같은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여러모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이미 정책을 해봤고 이게 양날의 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 중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시원시원한 정책은 아직까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될 중국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도 중국 정부가 마냥 손높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중국 부동산 지원 정책 기한을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에 인민은행이 작년 11월에 발표한 16개의 부동산 금융 지원 정책 중에 기한이 완료되는 두 개 정책에 대한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출이랑 신탁 대출 상환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특별 대출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사한 자금도 상환기한까지 이 위험 등극을 하향 조정하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단기 유동성 위기는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아무래도 용이해지면 그동안 가계 심리를 짓눌렀던 완공이라든지 입주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부동산은 공급층 문제와 더불어 수요 부진의 문제도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동산 수요 촉진을 위한 정책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완공 물량이 좀 늘어서 가계 심리가 개선이 된다면 천천히 나아가서 판매 개선이라든지 부동산 추가 투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의 민간기업 살리기 움직임인데요. 지난 7일 날 중국 금융당국이 엔트그룹과 산하기업의 71억 위약 하나로는 약 1조 3천억 정도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3년간의 당국의 조사로 인해서 엔트그룹의 기업 가치는 3,150억 달러에서 최근에 785억 달러로 3배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벌금이 이렇게 부과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 주가는 7일 날 8%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규제 일단락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3년 전에 중국의 빅데크 규제의 시작이 바로 엔트그룹의 IPO 무상사건부터였기 때문에 이번에 벌금 부과로 조사가 좀 끝났기 때문에 빅데크 단속도 좀 일단락 되었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작년부터 중국 당국 자체에서도 빅데크 기업을 언급하는 뉘앙스도 과거와 달리 청년 고용이나 첨단 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좀 이렇게 긍정적인 뉘앙스로 바뀌었고 엔트그룹의 벌금 부과 소식 다음 날 발개인은 민간 기업들을 초대를 해서 자담회를 개최를 하고 현재 경영 상황이나 애로 상황들을 좀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GDP에서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살아야지 인민들의 고용, 소득, 더 나아가서 소비 개선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민간 기업 지원에 대한 움직임은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주가가 좀 부진했던 중국 빅데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부동산 그리고 민간 기업 쪽으로 돈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3일 날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6월 PMI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역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달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17일 날 발표되는 2분기의 GDP 성장률 그리고 6월 주요 경기 지표입니다. 일단 2분기 GDP는 그래도 작년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7%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6월 경기 지표는 아무래도 기존의 부진함,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차이나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